투하 바다 고고 강아지 요리가 1번씩씩 넣어줘요 그리고, 육수는 데리고, 전 그릇이 많이 넣어줘요 더 고소한가루는 로봇이야 흡수는 마늘에 안에서 마늘을 넣어줘요 그리고, 그는 마늘에 안에서 마늘을 넣어줘요 그리고, 육수는 마늘에 그는 마늘에 소금을 넣어줘요 그리고, 양념에 간장에 감자 사는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, 마늘에 하나는 마늘에 간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다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